온라인 매거진인 타임아웃이 최근 2만여 명의 도시 거주자와 지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멋진 51개 동네를 조사한 결과 시카고 북서쪽에 위치한 어본데일 지역이 16위에 올랐습니다. 온라인 매거진인 타임아웃은 지난 1960년대 영국 런던에서 처음 발간되기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 58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글로벌 매거진입니다. 타임아웃에서 최근 2만 명의 도시 거주자와 지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51곳을 조사한 결과 시카고 북서쪽 지역인 어본데일이 16위에 올랐습니다. 시카고는 최근 또 다른 매거진에서 진행한 미국 내 최고의 대도시에서 1위에 올랐던 것과 함께 연이어 들린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본데일은 폴란드와 라틴계 이민자들의 주요 거주지인데요. 이 지역 일대에는 숨겨진 맛집과 감각적인 바와 상점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 20대 젊은 층들이 최근 들어 자주 찾는 장소입니다. 한때 시카고 폴란드 커뮤니티의 중심가였던 어본데일은 이제 도시 최고의 멕시코 음식과 공포를 테마로 한 유니크한 감성의 카페, 곤충 박물관과 교육센터 등의 교육적인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어본데일의 미러키 에비뉴를 따라 걷다 보면 트렌디한 스타일의 신규 소규모 비즈니스부터 수십 년 된 소시지 가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인구조사 데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어본데일은 지난 10년 동안 가계 중위 소득이 30%가 성장한 시카고의 작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은 백인 인구가 증가하고 라틴계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꼭 좋은 점만 있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어본데일 지역으로 신흥 비즈니스 사업과 거주자가 대거 유입해 들어왔고 이는 기존 임대료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이 지역을 채우고 있던 원주민들이 하나둘 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도시의 부는 새로운 바람으로 새롭게 활력을 얻고 있는 어본데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로 명성을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이 긴 시간 이 지역을 지켜온 기존 원주민과 커뮤니티와의 공생도 생각해 볼 시기는 아닐까요? 잠시 전화는 발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их 도시로 명성을 지켜온 감각이 금요일에 대해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여행을 Banca와의 승r 을 지켜주시며, 세계에엄지시키시키기 가능성도 4k 3k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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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 4k 5k 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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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k 6k 6k 7k 6k 6k 9k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